이거 타고 갈까? 타고 가? 타고 가? 물어볼까? 포러 돌자마자 내려주면 진짜 웃기겠다. 가까운 거 보네. 원콕하니까. 포너 돌자마자 내려주는 거 아니야? 예. 여기도. 작은 친환경 택시가 출발했다. 튼튼한 장단지 엔진이 기사님의 폐활량을 연료 삼아 시원하게 내달린다. 승객을 위한 차광막이 마련되어 있지만 불어오는 바람은 온전히 통과시키는 세미 오픈카. 걸음보다는 빠르고 자동차보다는 느린 매력있는 속도로 골목 위를 굴러간다. 여기 자전거 택시가 많네. 생각보다 빠른데? 그러니까요. 말만큼 빠른 것 같은데요? 말이 막 엄청 뛰진 않으니까 여기서는. 이 택시 생각보다 빠른데다 심히 운치 있다. 급하게 막 잡아탄 건데 좋은 선택이었어. 자전거 택시가 나름 낭만이 있네. 좋다, 이게. 그래도 우리가 그냥 걸어갔으면 약간 심심했을 텐데. 거리가 아주 짧지는 않네. 하길 잘한 것 같아요. 이거 걸어왔으면 아슬아슬 했겠는데? 우선 매표소에서 티켓부터 사야겠다. 여기가 티켓인가 보다. 한 달 sunday. 어허. 그라시아스. 그라시아스. 네. 그라시아스. 이즈나가. 9시 반 출발? 아, 씨... 9시 출발이라며? 아니야? 9시 출발이라고 했는데? 아니 괜찮아, 뭐 출발 안 한게요, 형님. 허겁지겁 왔는데 알고 있던 출발 시각보다 30분이나 늦단다. 9시 10분부터 래요. 마, 그 덕에 자전거 택시도 타봤으니 좋게 생각하자.